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에 예쁜 개발선인장들을 접을 붙였습니다. 이번 겨울에 예쁜 꽃들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초까지 줄기를 잘라내고 빨리 개발선인장에 접을 붙여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기 줄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면 개발선인장 꽃을 예쁘게 피울 수가 없답니다. 줄기와 목기린 잎이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지 마세요. 가시를 제거하면 줄기가 안 올라옵니다. 개발접을 붙여놓으면 개발선인장이 축축축 늘어져서 가시를 다 덮어주니까 성급하게 가시를 잘라내지 마세요.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폰 번호는 댓글 안에 있고요. 꼬맹이 나무도 드립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 안에 가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다양한 작품이 있습니다. 구경해 보시고 또 예쁜 집에 데려가셔서 예쁜 작품을 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줄기를 모두 잘라서 접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2년 된 거고요. 접을 붙인 지 이 위에 쪽에 줄기가 없어서 제가 3년 동안 나무를 키워서 이렇게 하나씩 접을 다 붙였습니다. 이번 11월 말쯤에 꽃이 아마도 필 겁니다. 꽃이 또 피어나면 너무 예쁘겠죠. 접을 붙인 거는 테이프는 한 달 정도 이따가 떼주고요. 저절로 공기가 들어가서 또 테이프가 일어나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접을 붙이고 잎을 모두 제가 따주었죠. 잎이 너무 많으면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잎도 다 따주고요. 이렇게 예쁘게 접을 붙여서 꽃을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접을 붙였는데 새순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너무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물관이 제대로 못 올라가고 근데 목기린선 인장은 굉장히 강이네요.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새순을 잘 올린답니다. 이쪽에 한쪽에는 접이 됐는데 이 밑에 쪽에 개발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쪽에 물관이 잘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기린 새순이 나오면 어린 나무들은 새순을 많이 길러야 되고요. 큰 나무는 목기린 새순이 위쪽에 좀 많이 올라오면 모두 좀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개발선 인장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기 위쪽에도 보면 또 금방 접을 붙였는데 옆에 또 새순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죠. 줄기를 잘라주면 개발선 인장이 이렇게 접이 더 잘 붙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개발선 인장 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잘라 주어야 합니다. 여기 조금 더 커서 삽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키우면 되는데 너무 오래 또 키우다 보면 개발이 접이 잘 안되니까 저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지금 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한 두 달 정도는 기다려 봐야지 접이 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개발선 인장들이 많이 말르고 막 물르고 그랬죠. 저도 이거 목기린 내 외목대로 붙여 놓은 황금 개발인데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휴지로 사메서 물에 담궈두었어요. 목기린 내 접을 붙인 것은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하면 물꽂이 하면 굉장히 뿌리가 잘 생긴답니다. 이거 보세요. 뿌리가 벌써 생겼죠. 너무 오래 놔두면 뿌리가 휴지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적당한 시간에 삽목을 또 해 줘야 됩니다. 이거 다시 흙에다가 삽목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재발 다른 거 색깔별로 이렇게 휴지에 말아서 같이 물에 담궈두면 됩니다. 아주 마른 거는 이렇게 하고 싱싱한 거는 또 이렇게 하면 금방 물러버립니다. 마른 것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이 말라서 제가 속하셨습니다. 속하서 요거를 또 휴지에 말아서 물에 담궈두었다가 싱싱해지면 또 흙에다가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지런히 챙겨서 이렇게 휴지에 키친타올입니다. 키친타올에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물에 좀 담궈두면 싱싱해지면 흙에다가 삽목을 해 주면 됩니다. 키친타올에 물에 좀 촉촉이 적셔서 이렇게 삶해주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뭉치지는 말고요. 조금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물에 담궈두었다가 싱싱해지면 싱싱해진 거 요거 조금 낮은 그릇에 하면 아주 삽목이 잘 됩니다. 핀셋으로 흙을 파고 살짝살짝 심어주세요. 흙에다가 그냥 퍽퍽 꽂으면 뿌리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심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조금 작은 그릇에 해서 심어주니까 제일 삽목이 잘 됩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곳에 두면 아주 삽목이 잘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소림마사토를 올려서 안정되게 이렇게 해서 심어주세요. 개발이 흔들리고 하면 안정이 안되어서 삽목이 안됩니다. 개발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흔들흔들거리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말라버리거나 섞어버립니다. 물스프레이를 살짝 해주고요. 조그만한 물받침대에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담아서 저는 이렇게 밑에 물을 살짝살짝만 담아서 저면 간수 해주니까 제일 삽목이 잘 된답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맘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